안녕하세요 주말 편안에 잘 보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음력 2호 20분 일단은 다선물대 입니다 자막어상 여섯척 민어 1,223세상자 자버 1004세상자 상장 경례 준비하고 있어요 주로 민어하고 통칩니다 그리고 자버는 간젠미하고 등택이에요 그 외쪽으로 죽상어 우울업 과자미 자버는 소량이죠 과자미랑 서재 자버는 소량입니다 그리고 다 민어예요 민어가 선도가 안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민어는 준비 안할거에요 확실히 안강망하고 완전히 그냥 육질 자체가 차이가 있어 그리고 싱싱한 생선일수록 고기가 빠빠 돼요 완전히 빠빠다 되 않지만 근데 선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뭐랄까 막 고기가 흘렁흘렁한다고 해야 될까 흐물흐물해 잡아놓으면 막 그냥 좀 아무튼 좀 기분이 좋은 그런 느낌이 안드려요 아무튼 오늘은 민어 준비 안하고 간젠미가 가격이 맞으면 준비를 할거에요 간젠미가 암치는 별로 없고 수치가 많아요 가격도 좀 비슷하고요 그럼 참고하십시오 오늘 뭐 경매는 뭐 한시간도 안되서 바로 끝났습니다 한시간이 뭐에요 30분도 안되서 끝났어요 네 아침에서 마시게 드시고 오늘 하루도 재미나 잘 보내주십시오 건강하시구요